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 정말 멋있는 날씨고 멋있는 여러분 시민들이 모셨습니다. 가장 서울에서도 은혜롭고 평화로운 이곳 은평, 저는 은평을 문태성 위원장입니다. 우리 현명한 은평구민 여러분께, 서울시민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누구 때문에 생긴 선거입니까? 답은 세장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라고요? 박원순 때문입니다. 민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호보를 내지 말아야죠. 창피합니다. 서울시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의 수도 시장이 권력형 성범죄로 사퇴를 한단 말입니까? 돈 내놔라, 민주당! 570억 내놔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볼 것도 없습니다. 게임을 잘못한, 경기를 잘못한 감독은 사퇴입니다. 전쟁에서 진 장수는 사퇴입니다. 기업을 잘못 운영한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했다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원 도 민주당, 시의장도 민주당, 구의원 도 민주당, 모조리 시의원 도 민주당. 그렇다면 서울시장까지 또 민주당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주당 고화국이 또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언제 바꾸냐? 언제 바꾸는 겁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2번이 양선입니다. 이번에 2번과 함께 승리합시다. 2번, 오수훈입니다. 함께 오수훈. 오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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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